어? 형! 왜? 여기 무슨 지방수야? 뭐야? 물어봐. 이게 뭐야? 우리 그냥 그런 건 없지. 어? 뭔데? 미션 준다! 얼른 봉길 해수욕장으로 이동해. 다음 미션에 꼭 성공하실 바라네. 아니 그런 약한 얘기 하지 마요.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? 그랬을 때 한 얘기 좀 치고 치고. 치고 치라고! 왜 이렇게 약해서 빠지는 거야. 형아 우리 보고 싶게나 했더니. 여기서 오십시오. 야 너! 너 그런 거 잘하잖아. 계란도 20개 중에 하나 바로 찾았잖아. 형이랑 동문형 이제 바로 세면 안 오세요. 그렇지. 아 정말. 아 넌 센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여기다 여기다.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고 바다에. 뭐야? 바다에 뭐 하는 거야. 형. 야 빨리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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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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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 어딨다. 네? 올해 사장에 묻혀있는 가철수의 번호를 찾아라. 한 가지 팁. 댄스봉에 있는 형사들은 음악에 나오면 무조건 춤 3명에 빠지게 될 테니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야. 야. 형 큰일 났다. 형 그럼 차에. 아 그럼 나 혼자 그걸 언제 다 찾아야 돼. 야 너 혼자 있다가. 야 너 혼자 다 있어. 형 그러면 춤 나오면 무조건 뛰어나와요. 어 이거 뭐야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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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방수야. 방수야 빨리 찾아오. 방수 화이팅. 에이. 아. 내려. 내려. 안 돼. 못 내려. 와. 아 나 늘 화가 나 있어요. 그렇게. 아 범인을 잡자. 그렇게 좀 위협감 있게. 뭐야. 팀 본부의 추부 10개를 먼저 갖다 줘. 팀이 몽타조 확신. 뭐야. 음악이나 모든 동작을 멈추고 무조건 춤을 추야만 안 돼. 팀 본부의 추부 10개를 먼저 가져다 줘. 우리 진영의 제대로 된 추부 10개를.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. 우리 진영 우리 진영. 우리 진영이 어딘데. 추부 10개 추부 10개. 추부 10개 추부 10개. 어 뭐야. 주요야. 우리도 저거 있을텐데. 우리도 저거 있을텐데. 저걸로 그런거야. 광수야 땅에서 찾아. 광수야 닫어. 아 어디 있는거야. 형. 우리 진영이 광수일지는 몰랐습니다. 정말로. 지효야. 오빠 빨리 껴야 빨리 껴야. 오빠 이거 빨리. 야 지효야 저거 갖고 와야 돼. 빨리 빨리. 오케이. 우리 이거 없어요? 어. 저기 있다. 어. 저기 있다. 사이다. 찾았다. 누구야? 뭐가. 형. 찾았다. 광수야. 찾았다. 광수 화이팅. 찾았다. 뭐야. 뭘 찾아. 뭐야 뭘. 뭐야. 뭐야. 우리가 안 잡혀. 이 상을 놓은 게 다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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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5초당! 5초당! 야! 못 잡아요. 빨리 빨리 빨리. 야! 어떻게 된 거야? 야! 불어져요! 야! 어떻게 된 거야? 야! 나 뭔지 모르겠어! 빨리! 문 닫아! 우와! 우와! 우와!